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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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춥! 춥! 진 박수 헤어지자고 너랑 나 뒤에 백팩에서 우는 그 여자 노무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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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게 아닌가 사랑해서 우는 그 가사 당기네자 여태까지 무슨 사연 안 꾸었을까 사랑했는 그 남자가 백팩에서 살고 있을 때 사랑했는 그 말 혜택하게 전하고 돌아서는 당기네 오늘 세번째 부모님 세번째 부모님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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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보송 가슴에 공당에 좋아요 오늘 첫질반에 갔습니다 같이 헤어지자고 나랑 나 뒤에 백팩에서 우는 그 여자 몸 잊어 몸 잊어 잊어 보는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나랑 나 뒤에 김혜정 백팩에서 Ty 나도 돌아서는 당진 여자 사명의 꿈과는 흑득하게 전하고 돌아서는 당진 남자 돌아서는 당진 남자 감사합니다